바로 상자돼 얘네들은 오른쪽에 버튼이 있어 눌러 자 앞에 기다리고 있겠지? 앞에 NPC 있겠지? 헤드 때려야겠지? 헤드 제발 때렸습니다! 이야 잘한다 난 헤드 맞추기 왜 이렇게 어렵냐 다른 사람 들어올까봐 됐다 자 여기가 그 점프 맵이야 어? 우와 맞아 이거 자 밑에 NPC 자 경로를 알려줄게 자 점프해서 이걸 밟아 어 나 자신 없어 나 이리로 와야 돼 떨어지면 죽어 혹시? 죽진 않아 쉬프트 눌러야 돼? 어 난 쉬프트 무조건 눌러져 있는 상태야 나는 자 PT하면 천천히 해봐 아 내가 기다려줄게 아빠 기다려 좀만 기다려 잠깐만 내가 이 갈리는 소리 난 거 같은데?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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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네 왜 튕겨나갔지? 텅텅볼인가? 아 왜 안 되지? 아니 우리 사다리를 만들어 자 잠깐만 기다려줘 야 하나는 올라가야 돼 얘들아 아 나 어떡해 무서워 이제 무서워서 못 뛰겠어 아 나 진짜 미치겠네 괜찮아 시간 많아 얘들아 아 나 올리업도 깼는데 아니 올리업도 깼는데 아니 올리업도 깼는데 AM을 돌리면서 나의 그 점프력을 조절해 침착해 할 수 있어 어 침착해 어 일단 차가워 아냐 일단 해볼게 아냐 일단 해볼게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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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시티비 받았다 굿 자 이게 이거 안 와봤지? 선택지야? 아니 둘 다 가야돼 어 키퍼즈를 맞추는 거야 오오 자 이거 잡으면 뒤로 가야돼 뒤로 가야돼 뒤로 가야돼 머리가 터져 뒤로 가야돼 아 터지는 애도 있구나 자 여기 초록색깔 긁으러 온 거를 긁으면 긁으면? 오오오 귀여워 오오 짱이지 열린 문 이거 이거 뒤로 가 어어 어어 아이고 우리 팀 말이 쪼는 거 같은데? 미안해 미안해 뒤에 있다가 미안해 나 이따 좀 하마할게 그러면 으응 자 여기 보면 저 반대쪽에 문이 열려 여기서 여기 중간 보스야 이게 나이스 아까 봤던 데 거진 여기가 빨개 이렇게 이렇게 곧 보스야 이거 헐 아랫 아랫 클럽 아니야? 인싸네 클럽에 반응하는 거 보니 인싸네 인싸네 렉이 조금씩 걸리는데 나만 그런가? 자 이제 보스 전이거든? 풀피 채워 준비됐니 얘들아? 응 풀피야 자 이거 스위치 눌러 누르고 바로 뛰어야돼 눌렀어 쯧쯧쯧쯧쯧쯧쯧쯧쯧 저 보스야 네 헤드 위주로 얘 샷건소리가 가까이 붙으면 안 돼 도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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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괜찮아 도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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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시 잖아? 4시에 칸나 들어오긴 한데 아 그래? 일단은 헬기를 사러 가자 형이 지나가야겠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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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? 왜? 새움 아니야? 어 새움님이네 어? 안녕하세요 아셨습니다 아저씨가 있어요 어? 꿇어 안녕하세요 두툼 왜 그래? 꿇어 안돼! 세움장 괴롭히면 안된다고 나무케는거 잡았어요 이제만 괴았단 말이에요 저 이제만 괴았단 말이에요 그건 내가 한번 열어봐서 판단할게 이제만 시작 괴았단 말이에요 울지마! 나이 태궈내봐 한번 세움장 전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잠깐만 이거 이 집인가? 아 안돼! 세움장 집인가? 안티 자 말로 안한다 다음 너무해 안돼 있는거 다 내놔 내 순간에 무너졌어 하나 더? 좋은말로 할때 지금 하나씩 꺼내는게 좋을거야 아직 철도 못 캐신거 같은데? 기타 불쌍해서 이거 드려야겠다 나 이거 드세요 이거 잘 심어서 드세요 출 수 있는게 이거밖에 없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안쓰럽잖아 아직 돌도 못했어 맞아요 아 한번만 봐주는거에요 나갈 길이 없다 감사합니다 문이야 내가 못만들었어 감사합니다 일로 나와 빨리 안들어 이따봐요 아니 세움님 너무 심하게 괴롭히는거 아니야? 이 정도는 뭐 러스트가 러하겠지 근데 살아야지 뭐 그치 아니 뭐 널린게 나문데 근데 사실 우리 정도면은 다른 데였으면 이름 확인 안하고 그냥 죽였을거야 기타 하나 뺏고 가는게 어디야 아긴 죽였을거야 피지컬은 다시 제가 먼저 들어간 다음에 칸나 구경좀 할게요 아 내가 꿀뚱일거 같은데 또 이렇게 보라돌이, 뚜비, 나나, 뽀 텔레토비 아시는 애들? 네 이 컨셉이거든요 이렇게 다 자기 색상에 맞는 달걀 옷을 입고 자기 색상에 맞는 라인에서 경주를 하는거에요 아 오케이 자기애 맞는거 아 네 나 노랑색깔이야 어 노랑이 병아리 같아 귀여워 네 병아리 자 준비되셨으면은 각 라인에 서주세요 들어가셔서 내가 잘 되어있는데 긴장되는데 되게 당부하잖아 오 어렵다 이거 무서워 저희 행운을 빕니다 파이팅 파이팅 43분 시작이에요 시작 잠시만요 오 오 오 오 오 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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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써 누웠는데 뭐야 이거 자 참고하셔야 될게 침대는 쿨타임이 있습니다 잘 피하셔야 돼요 총 챙겼고 저희 지금 먼저 아 나 진짜 미치겠네 망했다 쿨타임 때문에 못 간다 어떻게 해요 저 기다려요? 네 이제 하시면 됩니다 이런 피지컬 앱은 망했어 나 잘못 헤어놨어 아 궁금한데 궁금해서라도 가고 싶은데 피지컬이 안되네 저런 덫은 또 처음 보네 나 죽었어 죽었어? 나 100초 기다려야돼 100초 동안 손가락 빠는 중 이 게임 이름이 러지컬이에요 피지컬 와 3분 후 70시간 유비분도 깨셨습니다 33분만에 와 괜찮아 머리 쓰기 전에 운동한다는 생각해 아니 자체를 못 가겠는데 가지는 뭐 자 그거 점프하는 거 팁 알려줄게 게임에서 점프하지 말고 점프하고 앞으로 가 안 밟을 때 좀 딱 붙어가지고 안 밟을 때까지 점프하고 앞으로 가 어디? 아우 다 왔는데 아 이 정도면 누워있을 때 지나가면서 더 넙쌀버려 그냥 어 나 지금 그러는 중인데 풀타임 또 있어 아 이거 나갈 거 같애 칸나짱 첫 번째는 넘어갔어 이거 13은 오피스 아니요 지금 첫 번째에요 아 됐다 내 옆에서 뭐 전기 소리가 나는데 이거 뭐야 이 총 뭐야 이거 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앞에 관역이 있어 관역을 쓰러트리고 가야 전경 다 맞아 관역이 없는데요 관역이 없는데 관역이 없는데 잘 걸려있어 숨겨져 있어 아 아 앞으로 가야 되나 아니 없는데 아니 아니 이게 앞으로 완전히 나가야 되네 자 내부로 들어가셔서 총 쏴야 됩니다 여기서 어디야 아우 아니 몇 개나 있어 와 이거 어떻게 하냐 하나 하고 가고 하나 가고 그래도 빨리빨리 가야 된대 그게 뭔 말이야 관역을 쓰러트려도 다시 올라온대 그게 아 그러면 그 전기가 날 때리는 거지 아 어려운데 자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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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고 계십니다 다들 아 이거 아니지 아니 아까 했다니까 근데 나 그거 두 개 하고 갔는데 문이 안 열리더라고 어떻게 하지? 문이 안 열리더라고 다시 뒤로 깨졌어 아 아 아쉽네 그럼 다 쨍갈뻔 아 됐어 아 됐다 아 이 바보야 자 그 닫힌 문은 머리 위를 잘 보세요 머리 위 머리 위 신화짱 할 수 있다 하나짱 목소리에서 약간 심술했는데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너무 어려워 난 피지컬가 맞지 않은 여자야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깜발해 깜발해 아 피지컬 왜 너무 어려운 것 같아 다메 다메 포기는 다메 고기는 할 수 없지 그럼 그럼 고기란 없지 아 이거는 토토탑 지금 나랑 같은 공간인 거지? 응 아 나 밖에 가가지고 기분 다 유출한다 아 입사하지 마세요 대병갑습니다 1호 30 1호 30 죄송해요 애는 착해요 아니 잘하고 계세요 1단계 웃기신 분들 많아요 1단계는 인내심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땐 피지컬 아니야 저거 인내심으로 몇 번씩 죽고 나서 가야 돼 아 또 아 이번엔 너무 천천히 불렀어 여기까지 났어 이게 내 생각엔 아 바로 점프 까 아닌가 못 타고 있다는 거지? 못 타고 있어 앞 지를 수 있는 기회야 쓰미마세 오케 오오 떨어질 뻔했다 칸댁장 칸댁장 그래도 잘 가네 칸댁장 잘 가네 앞에 그물 사이가 좀 먼가? 칸댁장이 마지막 못 가는 데를 칸댁장 팁을 줘볼게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까지는 다 왔잖아요 우리 응 여기서 문 끝에서 끝에 아 오른쪽 끝에? 여기 그물을 보지 말고 그 그물 위에 거 아 위에 그 위에 거에 안착한다는 느낌으로 점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난 저기부터 가야 돼 안돼 진짜 저기까지 가는 거는 고수야 깰 수 있나 이거? 아 이제 나도 매드킥도 다 썼다 오케이 지성 안 갖고 그냥 빨리빨리 가볼게 자 5호기 들어가자 왔는데 여길 어떻게 가지? 잠깐만 거기서 가는 데가 또 있어? 와 들어왔어 지구들아 내려오는 일이 있나 보네 갔나 짱 우리도 힘내자고 아니 어떻게 들어가 들어가지 여기 사신이 있어 누가 미는 것 같지 않아요? 뭐야 나 밖으로 나왔어 왜 안되지? 방금 잡았어요 근데 나 봤어 아 게임 종료 토트넘이 도착하면서 따라라라 우린 여기까지 끝인가봐요 뭐야 난 거기서 게임 못해요 어 우린 끝인가봐요 뒤에 팀이 더 있어가지고 다들 앱번 누르고 칠 치시고 다시 스테이지 1 침대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아 아깝다 카이나라는 짱 마이킹은 이 집안 가까이 해줘 지신해 아아 자 1등한 토트님한테는 500 스크랩 드리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뭐 팀이니까 나는 먹어야지 오케이 이제 다들 전인의 템을 챙기시고 반박력을 적성해주시면 됩니다 이 운동 는 여기 알바비 많이 주나요? 우리 노동착취인데 노동착취? 저희 무보수.. 무보수 새벽노수 야근 중입니다 여기도 올려야겠네 여기..여기 찍어서 올려야겠네 올려버려야겠네 큰일났네 잠들긴 글렀네 그럼 이번엔 스탯바라자 그 다음엔 스탯바라자 집에서 가장 좋아했던 스탯바라자 집에서 계속 됩니다 더 이상한 스탯바라자 집에서 바삭할 수 없는 스탯바라자 집에서 바삭하게 보기에는